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강원, 경북 산불 피해 지역 복원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 피해 복원 방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월까지 합리적인 복원 방향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지역의 산불로 2만 500여 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